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산천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내놓은 또 추진하고 있는 통과시키려고 하는 4개의 방송 관련 법안이 과연 민주적 여론 형성의 순기능인지 건전한 국민 여론 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지를 한번 따져보고 따져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썼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결론을 보면 이것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진영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법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썼습니다 저는 현재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위가 겸임위원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지금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대립 여야 대치 이로는 전국 혼란의 진앙지가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입니다 그 진앙지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8년 만에 다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만 과방위에서 해보니까 정말 과방위가 브라이트했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이름의 브라이트쇼가 벌어졌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많았습니다 우선 저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3일 동안 하는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틀 할 때도 저는 왜 이틀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 이틀 하는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6년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2013년 현호석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이렇게 서너 명 정도가 이틀 했습니다 2000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등장한 이후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틀 한 경우가 드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흔히들 장관급이라고 합니다 장관급 장관이 아니죠 국무위원도 아닙니다 국무위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흘을 했습니다 사흘 3일간의 청문회 사흘간의 청문회가 실시된 사례 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였습니다 정홍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3일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다수의 의석에 힘이 밀려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 청문회라는 초유의 기록도 기록이지만 청문회 내용은 또 어떻겠습니까 어땠습니까 사흘 내내 죄의 뇌리에 남는 것은 법카 빵뿐이었습니다 그구다 일본 대변인 아니냐 심지어는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 드디어 나이가 몇 살이냐 나오더니만 챗GPT가 작성한 사과문을 읽으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후보자의 50년 전 생활기록부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등장했습니다 50년 전 10대 시절에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온 한 구절을 근거로 원천 부적격자라고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지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실 금정을 빙자한 망신주기와 인격모독이었습니다 후보자 금정이 아니라 사상금정 이념 색칠하기 어떻게 보면 역메카시즘의 공격현장이었습니다 빈정과 조롱 니 죄를 니가 알렸다는 급박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고통과 호함이 난무하고 어거지 주장이 팔을 쳤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꼭 이진숙 후보자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리에 이진숙 아니라 김진숙 박진숙 최진숙이 앉아있었어도 야당은 꼭 같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마시키겠다 설사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상처를 최대한 많이 내서 보내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대한 탄핵소추안을 낸 겁니다 과연 직무대행이 탄핵소추 대상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법률적 상식으로는 아닙니다 헌법 65조에는 탄핵 대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얻게 할 수 있다는 게 헌법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직무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장관을 탄핵한 이후에 차관이 직무대행이 되면 그 차관도 탄핵 가능하고 또 차관을 대행하는 기조실장이나 국장이 누가 나온다면 또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이상한 논리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규정하고 있는 엄정한 대상에서 엄정한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자의적인 언론 해석일 뿐입니다 정작 이상인 방송통신원의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시켜놓고는 또 부위원장을 그 사람을 당사자를 인사청문회 정인으로 또 불러냈습니다 그날 이상인 방송통신원의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은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여의도에 왔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과거 심장 스탠트 시술 등 본인의 지병이 악화되어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불출석 사유서를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인 고발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고발했는가 그 근거가 더 촌극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비서들을 병원에 보냈는데 가보니 이상인 환자가 병원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전화도 안 받는 거 보니 아프다는 증거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미 의사가 반행해놓은 진단서를 받아보고도 이렇게 의지를 부린 겁니다 진료가 끝나면 집에 가서 휴식시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믿기 싫었던 겁니다 어차피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답은 정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발이 수사기관에서 기소 등 수사 대상이 될 리가 없다는 것을 야당 의원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더욱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액구전 피해자도 나왔습니다 이상인 직무대행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낸 경의를 따지면서 담당 진단서를 전달한 방통위 직원이 정은대에 섰습니다 위원장과 야당 간사 야당 과방위원이 번갈아 가며 집요한 힐란과 추궁으로 그 직원을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방송통신의의 50대 이 여성 과장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고 손발을 덜덜 뜰었고 온몸이 발바닥까지 땀으로 범벅이었다는 게 그 직원을 위로했던 방통위 직원들의 정언입니다 급기야 119급대가 국회 본관 6층으로 출동하는 일까지 벌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밤 11시간 넘었습니다 여러 국민들과 많은 의원들께서 주무시는 사이 이 국회에서 심야 119급대 국회 출동 소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수당 의원들의 청문회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설례가 있었습니다 국회의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이런 소동 끝에 다음날 이상인 대행마저 사퇴함으로써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 상임위원 0명 1명도 없습니다 0명입니다 5명이어야 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빵명위원회 0명위원회 식물위원회가 됐습니다 방송정책 통신정책을 총괄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지금 국무위원석에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가 나와 계십니다 방송통신위원장도 아니고 부위원장도 아닌 사무처장 조성은 사무처장이 혼자 국무위원 정부위원석에 서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한 지 7달 그 후임 김홍일 위원장이 또 물러난 게 고작 3주일 전입니다 그리고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이제 물러난 겁니다 왜 이렇게 야당은 무리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이진숙이든 김진숙이든 박진숙이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거부한다 안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까지 작정하고 방통일을 마비시키고 기능을 아예 못하는 이유 이제 국민들도 서서히 알아가고 계십니다 8월 12일 다음 달 12일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8월 12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 끝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날 끝납니다 박문진은 MBC의 대주주이고 이 박문진 이사들이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박문진 이사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습니다 방통위가 결국 박문진 이사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MBC 사장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산임을 이제 국민들께서도 조금씩 알아가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당은 MBC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MBC 장악음모라고 우리 정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은 이제 우리 편 MBC를 뺏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집요하고 준비가 돼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야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법을 발휘해 주십시오 내주십시오 내주십시오 그리고 MBC 사장은 민주당이 선임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을 내주십시오 내주십시오 이게 사실 가장 솔직하고 감명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참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박문진 이사진 교체를 막을 수 있습니까 제가 비아냥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막는다고 막아지느냐고 묻는 겁니다 8월 12일 날 임기가 끝나는데 그 이사진이 임기가 끝났는데도 방통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으면 방통위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후임을 그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몇 명이 들어왔느냐 8월 12일 끝나는 박문진 이사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후보가 32명 8월 31일 날 임기가 끝나는 KBS 이사를 하겠다고 나선 분이 53명 EBS 한국교육방송 아 교육방송공사 이사를 하겠다는 분이 45명 이미 지원했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제 말씀은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정부가 할 일 하는 걸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막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방송은 아시다시피 공공재입니다 날아다니는 전파에 온 국민이 함께 서는 공공재화입니다 인터넷 시문 인터넷 언론은 누구나 쉽게 등록 발간할 수 있지만 방송은 정부에서 허가합니다 라이센스제라고 합니다 라이센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고 방송 내면 해적방송입니다 해적방송 처벌받습니다 공공의 재화인 전파를 공익의 최대 담제자인 국가가 운영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정부기관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자 뭘 합니까 다들 잊고 계시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재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중후바방송 kbs mbc sbs cbs 종합현성체를 보도전문체를 전부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몇 년마다 재허가 신청을 하고 문제가 되는 이유 권한이 방통위에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kbs mbs sbs 점수 미달하면 재허가 안됩니다 방송 못합니다 방송은 권한을 뺏기는 겁니다 라이선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방통위의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공익의 담제자인 국가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전파를 분배 관리하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입장을 받고 생각하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야당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고 박문진 위원 방통위원 임명 안 하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안 한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야당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권을 떠나 여야를 떠나 정부가 해야 하는 일하는 것 국민을 위하고 공익을 위한 것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의혹은 있지만 결정적 험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진숙 위원장 후보 임명하고 대통령이 대통령 추천목의 상임위원을 임명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한 명이 임명돼서 박문진 이사진을 교체하면 야당은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죠 또 가처분이니 뭐니 법정 소송도 낼 겁니다 그러나 박문진 KBS EBS 이사진 교체라는 결과는 바뀔까요 저는 바뀌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집행된 이미 시행된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국회 추천 목세 방통위원 세 명을 여야가 협의해서 빨리 선임해라 그래서 다섯 명 체제로 방통위를 정상화시켜놓고 그 안에서 논쟁하고 협의하는 게 합리적이자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준숙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또 탄핵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이어 네 번째 탄핵이죠 이번에는 이준숙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버텨서 헌법 재판소로 넘어간다고 해봅시다 여섯 달 일곱 달 후 내년 2025년 2월이나 3월 달쯤 헌법 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준숙 이란 사람이 중대한 법령을 한 것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지극히 적법한 행정행위를 근거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내지 만무합니다 헌법 재판관들이 박문진 이사 선임 결정이 헌법 또는 법률 위원회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률 제로 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에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언론 정책은 어떻게 보면 당내 강경 세력에게 휘둘리는 청민이 보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 주관적 판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론계 언론사 주변 출신 몇 명의 견해만 듣고 따라가는 거다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탄핵이 진행되고 또 기각된다면 내년 초에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당이 제어할 겁니다 탄핵해야 하고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강경파들이 책임을 제어하는 대목 민주당 지도부가 한 번은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통일을 통해서 MBC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투쟁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방송장악과 방송정상화 논쟁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정권 모두 공영방송에 손을 댔습니다 어느 정부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사장 거의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사장이 바뀌면 보도본부장 TV본부장 바뀌고 보도국장 공영방송 지부가 그러니까 공영방송에 의사결정권자들이 줄줄이 바뀌어온 게 현실입니다 저는 공영방송 KBS 출신입니다 20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하다 정치권으로 왔습니다 사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기가 무합니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문사 출신 사장이 들어왔고 KBS 이야기입니다 간부들은 우왕좌왕 지연 혈연 학연 찾아 줄대더라 바쁜 모습 제가 다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KBS와 KBS와 MBC의 경우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역대 사장을 놓고 가만히 따져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있었던 KBS는 서울신문 출신의 서기원 사장님 동아일보 출신 박군상 사장님 경황신문 출신의 서동국 사장님 그리고 한겨레신문 출신의 정연주 사장님이 되셨고 이제 문화일보 출신의 현 박민 사장까지 외부인사들이 왔습니다 KBS 기자 PD 등 KBS 내부 출신 사장들은 오히려 드문 경우가 있습니다 이병순 김인규 길환영 등 차라리 드문 경우가 있죠 반면 MBC는 동아일보 편집국장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의 김중배 사장님을 제외하고는 거기가 MBC 출신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최문순 최승호 박성재 사장 노조위원장이 사장이 된 분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요 보직이 바뀌는 사내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인사 물갈이가 되는 내부 회계문의 투쟁 양상이 어느 언론사보다 사실 심했던 것이 그 특정 방송사였고 내부 투쟁의 핵심 주체가 노동조합이었다는 사실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평직원들은 견딜 만한 정권 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을 결정적으로 바꾼 게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간부진 숙청이었습니다 저는 숙청이라고 표현합니다 조직적인 클린징 숙청 작업입니다 방송사가 완전히 두 쪽왕 난 겁니다 이번에 제가 청문회를 해보니까 보도본부장 출신 사장 출신들 다른 소리하고 싸웁니다 정치판에 여야 대결은 저리가 납니다 완전히 방수국 내부가 갈라졌습니다 적어도 6.25 내전 상태를 방불케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쪽이 덕시하면 한쪽은 몰락하고 밀물이 썰물에 썰물이 빠지고 밀물이 들어오고 양지가 엄지대고 엄지가 양지대는 이런 엄청난 일이 방송국에 횡령하는 것이 이 시점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이야기했습니다 적폐청산 공문 한 장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저의 분석입니다 물론 2017년 7월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모든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 TF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는 이 한 장의 공문을 전부치에 내립니다 2017년 7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이었고 두 달 전 끝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성을 거둔 민주당으로서는 그림낌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보수 세력은 숨죽이고 있었고 누구하나 소리를 못 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왜 적폐로 몰렸고 도덕적 해계몬인은 커녕 도덕적 권위를 다 잃어서 손가락질을 받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적폐청산 국제원위원회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찾아내자 그래서 국가정보원의 메인서버까지 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메인서버에서 뭐가 빠져나가는지 거기서 나온 자료는 어디 있는지 국제원 직원들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게 이 시점 이야기입니다 정부 부처에만 만들어졌느냐 이 TF가 정말 방송사에도 만들어진 겁니다 보이시오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MBC 정상화위원회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 연합뉴스 혁신위원회 진실과 미래 정상화 미래발전 혁신 전부다 조직 안에서 벌어지던 과거 적폐를 찾아내자는 한마디로 해서 숙청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사실은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워크샵에서 논의되었던 사항과 괴를 같이 합니다 2017년 8월에 민주당 이른바 방송장악문건입니다 방송장악문건 이런 것은 제가 붙인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다릅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반민주 반국민적인 언론적폐 상징인 KBS와 MBC 사장 이사장 이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민주당의 적폐청산 위원회 활동 최우선 과제가 언론적폐 청산이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가만히 있고 방송사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사장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시민단체에서 성명을 내고 학계 중심으로 퇴진운동을 전개한다 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KBS MBC 등 공영방송과 경영진을 적폐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언론 노조와 시민단체 학계 등을 내세워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경영진을 퇴진시켜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획책 계획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시행됐습니다 첫째 MBC 박문진의 2017년 박문진의 유의선 이사가 사퇴했고 다음달 10월달에 김원배 이사가 사퇴합니다 그때 김원배 이사는 MBC 노조 등의 압박 때문에 부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라는 말이 나온 게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사진 구도가 바뀌었고 박문진 이사장은 해임됐고 김장겸 사장도 임시이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 옆에 앉아있게 됐습니다 배현진 MBC 앵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시점이 바로 이때 이야기입니다 KBS KBS는 어떻게 됐을까요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이 도움됐습니다 KBS는 그래서 한 KBS 이사회에 대해서 법인카드 업무 추준비 사용내역을 감사원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강규영 이사가 2년간 327만원을 부당사용했다고 쫓겨났습니다 KBS 노조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이 감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강규영 이사 김밥집에서 2,500원 식당에서 8,000원 사용을 탈탈 틀었습니다 강규영 이사가 일하는 대학교로 쳐들어가서 민주노총 언론조가 스피커를 팡팡 틀어대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을 줬습니다 강의실과 교수 식당까지 카메라를 들이댔다고 합니다 다른 민주당 추천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은 놔두고 이렇게 표적 감사 끝에 강규영 이사는 해임됐고 이 사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고대영 사장이 해임된 겁니다 이게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공영방송의 간부진 교체 작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장이 교체된 이후 내부 권력이 바뀐 이후에 공영방송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mbc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세하게 당시 보도국 뉴스센터 상황을 문호철 당시 보도국장이 쓴 글이 있습니다 2017년 당신들이 당신들이 있을 자리 아니다 라고 몰아냈다고 합니다 정식 인사발령도 안 난 상태였습니다 우르르 몰려와서 기자들끼리의 밀고 땅인 것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날 송고기사는 모두 폐기되거나 밀고 들어온 언론 노조 기자들이 이름만 바꿔 쓴 리포터를 대체됐다 바이라인만 바꿨다는 거죠 기자들 말로 이런 그리고 회사 근처에서 대기해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문호철 전 국장의 설명입니다 보도국장 했던 저는 조직도상 3단계 급전직화된 보도국 편집부 중개팀 부서원으로 발령났습니다 기자 3명이 같이 중개팀으로 발령났습니다 보도국장 사회부장 뉴스데스크 편집부장 청와대 출입기자는 최악의 적폐했습니다 그들에게 2017년 겨울 유독 한파와 폭설이 많았습니다 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 들어온 파업 기자들이 취재부서장 내건데스크를 점령한 사이 mbc 방송정사위원회가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을 것 같습니까 당시 정치부장이었던 김기현 기자의 설명입니다 저는 2018년 2018년 하반기에 정상화위원회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2017년 대선 보도에 대해서 추궁했습니다 그 리포터는 왜 하게 됐는지 어떻게 제작해야 됐는지 그 과정을 정상화위원회가 집중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보도는 문재인 후보를 다룬 리포터가 대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왜 mbc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 그렇게 비판 보도를 많이 했느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2017년에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외 특파원들까지도 저는 소환 통보라는 희대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도쿄 특파원에 얻은 강명일 기자의 설명입니다 저는 입사 후 주로 경제부 기자로 일하다가 회사 기획부장을 인연하고 도쿄 특파원으로 4개월 반 정도 일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 12월 회사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도 집사람들 모두 한국 활동을 정리하고 학교 선생님 친구들로 인사하고 3년 뒤에 돌아온다고 도쿄로 떠나서 열심히 적응하고 있을 때입니다 본사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안내받은 사무실은 8층 뻥 뚫린 공간의 공용 책상에 종이로 만든 명패와 전화기 한 대가 달락 놓인 책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무 업무를 부위받지 못하고 있다가 집에 가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이 특파원들이 빠진 자리에는 언론 노조 기자들이 특파원으로 배치됐습니다 이게 MBC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KBS는 어떻게 됐을까요 KBS는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적폐청산 작업위원회가 구정됐습니다 당시 징계를 받은 정지환 보도국장의 일화입니다 계속 조사를 요구했고 나중에는 나중에는 안되니까 기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징계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진미위가 전체 기자들 상대로 조사협체의 의뢰에서 전체 기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보도국장이 자문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서 징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난일 벌어졌던 일입니다 지금 MBC가 민주당 방송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 국민의힘이나 보수진행 인사가 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MBC 사장 공모에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던 허태정 이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MBC 시사교육본부에 국장을 하셨고 민노총 언론 노조 출신이었습니다 MBC 내부자 본인들도 이런 문제의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논객으로 잘 알려진 전북대학교 강준만 신방가 교수는 지금의 MBC를 두고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어버린 MBC가 비극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작년 7월 달에 강준만 교수가 쓴 책이 MBC의 흥역사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요지는 뭐냐 30년 전의 언론 노조는 한국 방송의 민주화를 위해 힘쓰는 걸 맞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노조가 선도 정의도 아니고 방송 노조가 상악해 노형 방송이 되어버린 지금은 최소한의 중립을 지킬 생각도 없는 그런 방송이 되어버렸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한 겁니다 MBC의 흥역사에 나온 강준만 교수의 설명입니다 처음 10년간 공영방송 노조는 일일이 세기주차 힘들던으로 많은 파업을 했습니다 많은 노조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진보 세력은 방송 노조의 투쟁에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다음 10년은 모든 게 뒤집어졌다 그간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기던 지식인들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공정성 문제에 입을 닫았다 자기들이 원하는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런 취지 그러니까 방송 노조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방송의 중립을 기계적인 중립이라고 폄하하거나 부정한 이가 많다 강중만교에서 설명입니다 다른 중립은 몰라도 기계적 중립은 중립이 안 된다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어이없는 발상이다 늘 논란이 되는 건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이런 경우에 그래도 기계적 중립을 지켜달라는 부탁인데 자신들의 편향성을 선과 정의라고 때를 쓴다 민주화가 태기 이전에 그랬다면 MBC 사원들은 모두 존경받지만 2020년대를 살아가면서 민주화 투사 코스프레를 하는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득권을 지키는 밖으로 싸움인 게 분명한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선과 정의를 독점한 것이냐 굴고 있다 자 이게 이런 편을 서는 공영방송의 모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3자적 시각에 낙하오름 비판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나 비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공영방송 장악기술자 공영방송 해체기술자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큰 잡음 없이 이렇게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운이 좋았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왜 큰 잡음 없이 언론을 장악했습니까 내역 세력 다시 말하면 같은 편이 방송국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감을 나누는 세력이 내역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정상화 노력은 왜 방송 장악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분명합니다 방송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 언론 노조의 기득권 세력이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고 있고 제1야당 민주당과 공동전선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준비가 안되기도 했고 숫자가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공룡방송이 공룡이 없어지고 특정 진영에 선봉했을 때 무서운 흉기로 변한다고들 말합니다 이런 대목 적어도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새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야당은 방송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이 법을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임기를 끝난 박문진 의사를 바꾸는 것이 방송 장악입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방송 자학 의사가 있는지 의도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너무 편향된 공룡방송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쳐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결국 편향된 방송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척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지금까지의 방송을 가져가려는 세력관이 하다툼이 이 국회에서도 벌어져 있다고 보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저는 앞서 전파는 공공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는 게 마땅하고 정부의 할 일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방송 정책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은 왜 나왔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나왔죠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시는 방송위원회입니다 방송위원회 1981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방송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1981년의 처음입니다 초대위원장 윤석중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윤석중 진보당 추진 윤길중이 아니라 윤석중 아동문학과였습니다 아동문학과 우리 다 아는 엄청난 아동문학과셨죠 이슬비 내리는 일은 아침 우산 세 개 5월은 푸르구나 날아나 세다 어린이날 노래 만드셨고 모든 어떻게 보면 짝짝꿍까지 만들었던 정말 아동문학과의 대부이신 윤석중 씨가 방송위원장을 했습니다 이때 방송위원은 9명이었습니다 대통령 임명 셋 지명 셋 국회 세명 대부원장 세명 333 상권분리회 어떻게 보면 충실하려는 의도처럼 보였던 게 초기 방송위원회입니다 이거 꼭 기가 빌려있습니다 333이었다 그럼 그전에는 방송위원회 전에는 누가 방송과 담당했느냐 사실 없었습니다 공보처에요 공보처 제가 몸담았던 kbs도 중앙방송국 남산방송국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공보처의 방송국 소속이었습니다 공보처에 있는 한 개의 국 이름이 방송국이었어요 kbs의 출발은 공보처 방송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화공보부가 됐고 문화공보부의 대명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유고라고 썼던 김성진씨 문화공보부 장관 겸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시의 사실을 판례했었던 보도했었던 그분입니다 문화공보부였죠 그리고 방송위원회를 거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제대로 한번 하겠다고 만든 겁니다 2008년도 그래서 이때 5명 체제가 2008년부터 16년째 이어서 온 겁니다 방송통신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명 어떻게 됐죠 대통령이 2명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이 임명한다 대부분은 빠져버렸어요 5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2명에 국회에서 3명인데 여당에서 3명 야당에서 2명이니까 굳이 여야와 정치적 색깔을 따진다면 3대 2로 만든 게 2008년도부터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었습니다 3대 2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러면 KBS 이사와 MBC 이사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 임명권이 있습니다 감사 이사 추천권이 있고 감사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대 2 구조를 투영시키다 보니까 11명의 KBS 이사진은 굳이 나누면 여야가 7대 4가 됐습니다 7대 4 쭉 시켜서 왔던 겁니다 현재 KBS 이사진은 6대 5로 돼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야 구분이 아니라 성향상 구분한 겁니다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MBC는 어떻게 되느냐 MBC는 9명이었어요 3대 2가 투영시키기 그러면 6대 3이에요 6대 3 6대 3 MBC의 KBS의 11명은 7대 4 MBC의 이사진은 6대 3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법규정이 아니라 관행처럼 됐던 겁니다 잘 돼 왔어요 지금까지 잘 돼 왔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사장 때마다 적어도 내부에서 줄그럭 줄그럭 작은 소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래도 유지가 잘 돼 왔어요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KBS는 박본상 서동구 사장 섰고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 한겨레 신문의 정윤 사장 왔어요 별 문제 없었어요 MBC 노성대 사장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김중배 시절 이렇게 나름 돼 왔던 겁니다 제 말은 뭐냐 다 존재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적어도 18년간 유지된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바꾸려면 적어도 바꾸는 제도가 훨씬 더 공영방송의 발전에 나으리라는 확신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뚜렷한 증거가 그럼에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야당이 내놓은 네 가지 법을 제가 따져봤어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현재 의결정수가 두 명인데 이걸 네 명으로 늘리겠죠 네 명 왜 1인 2인 체제가 기형적이라는 이유예요 1인 2인 체제 운영을 막기 위해서 네 명으로 그러니까 다섯 명 중에 최소한 네 명이 나와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최소 출석인을 규정했습니다 의결도 네 명이에요 그렇다게 들리시죠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나와서 회의하면 되겠네 이게 조직을 운영했거나 한 사람은 다 할 겁니다 짝수로 2대2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야간에 찬반이 통수가 되면 어떤 결정도 못합니다 2대2 누가 물러서겠습니까 우리 다 봤지만 2대2 교착상태에 빠져서 방통위 일을 못합니다 차라리 세 명이면 몰라 홀수를 해야 되는데 짝수를 해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한 정당에서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우리 두 명 추천 못해라고 하면 방통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명밖에 없으니까 이런 일이 안 벌어지라는 법이 있나요 회의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방통위 완전히 엉망되는 거예요 이런 법을 그냥 1인 2인 체제가 안 되니까 4인 체제로 갑시다 라는 단순한 발생화에서 시작된 것 이상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저는 너무 뻔하다 앞에 보이는 현상이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원법 교육방송공사법 이 세 법을 한번 볼게요 이 세 법의 핵심은 뭡니까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을 자 KBS는 11명 MBC 9명 EBS 9명인데 세 방송국 이사진을 전부 다 21명으로 21명으로 그럴싸해요 명분은 뭐냐 공영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대표성을 늘리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사추천권을 다양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취지 급보기에는 그럴싸한데 저는 허구입니다 허구 왜 그러냐 가만히 하나 따져볼게요 21명이라면 누가 되는데 어떻게 뽑는 건데 지금 첫째 방송직능단체에서 6명을 뽑아요 방송직능단체에서 그러니까 방송직능단체라면 여러 개 있을 텐데 방송기자협회 PD협회 기술연합회에서 2명씩 딱 뽑는 거예요 6명 되고 그러면 당장 나오는 질문이 방송국이 기자와 PD와 엔지니어밖에 없는 거야 아나운서도 있고 성우도 있고 비정규직 작가들도 있고 경영직군도 있는데 왜 이 사람들만 2명씩의 권한을 갖고 가냐 우리는 원천 배제되는 이 설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설명이 가능한가요 방송직구로만 하면 됩니까 이런 문제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방송미디어학회 에서 또 6명을 뽑아요 방송미디어학회 이사추천권을 갖는 단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선정하죠 자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큰 학회가 세 개 있어요 이 사람들만 할 겁니까 얼마나 많은 학회가 있는지 와십니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멀티미디어학회 스마트미디어학회 미디어정책학회 방송미디어공학회 예술과 미디어학회 이런 학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세 개의 수비위원회를 선정해서 6명을 뽑는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문제는 어느 점으로 돌아가면 지금의 방송 방통위원회 추천은 지금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명구조였어요 2단계 방통위가 추천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민주당이 낸 법은 세 단계로 늘렸어요 법정 추천단체가 추천하고 방통위가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면 또 하나는 이 법정 추천단체에서 단체와 인원을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그것은 말씀드리지만 방송세계단체에서 6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학회에서 6명 그러면 여기서 근원적으로 배제되는 이런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거예요 이사를 보낼 기회조차 못 가지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대로라면 그나마 어느 경우에는 이 사진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낸 법안에 의하면 적어도 방송국 내 소수 직렬들은 이사진 구성에 원천 배제됩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냐 결국은 이사회 추천에 있어서 특정한 분야와 단체로 한정함으로써 한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 개념이 불명확한 학회를 법정단체로 정함으로써 법치주의 원리에 입회된다 특정한 분야 및 단체로 한정함으로써 공영방송 이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침해했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황정근 변호사라고 굉장히 저명한 변호사의 방송 3법에 대한 법률적 개념입니다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다당한 지적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고 법정으로 만들어놓으면 차라리 차라리 말이죠 이럴 거면 평의회 시로가 평의회 KBS 내에 존재하는 모든 직역에서 한 명 또는 두 명 숫자에 따라서 대의원을 내고 그 대의원들이 이사를 구성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원리에 맞는 거란 말입니다 거의 100명이 됐고 60명이 됐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 되면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 결정적으로 이 법안에 따르면 결국은 방송 직군들의 방송 종사자들의 공영방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송 종사자 가운데도 특정 직역 그런 분들이 공영방송을 운영하겠다는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입김이 들어갈 외부의 시각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투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한 역효과를 나중에 낼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재작년에 민주당의 의원들께서 공영방송 이사수를 25명으로 하는 안을 낸 적이 있어요 21대 국회 때 이야기입니다 저도 바깥에서 봤어요 여기에는 말이죠 전국 시도의 의장단이 방송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 4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지방의 의장단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모두 삭제해버렸어요 뭐가 달라졌죠 지방선거 후에 의장단의 전국의 의장단의 의석분포수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지방선거 전에는 전국의 의장단 시도의 의장단 17명 가운데 14명이 민주당이었어요 2022년도 이야기 지방선거 후에 민주당 소속의 6명은 줄었어요 이것 외에는 왜 지방의 의장단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일괄 삭제했는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자꾸 왜 우리만 문제삼냐는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만 왜 문제삼냐 하지만 크든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방송장악이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방송장악 했는데 해보니까 어떻더라 그렇게 뭐 실효성이 없다거나 우리에게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낫지 우리는 방송장악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옹색한 변민한 점을 커덕커덕 지정합니다 또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집권하면 공영방송에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공략했어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었습니다 이때 사장을 선출하면 절대 타수제 이 사진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고 이게 문재인 후보의 미디어 공략 1번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야 저야만 통이 크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3분의 2면 여야가 아무리 싸우더라도 나중에 되면은 중조적 성향의 눈과 합의를 해서 될 거라는 나름의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당신되고 나서 그대 당이 되고 나서는 그대가 완전히 꼼꼼한 소식이 됐어요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대신 시작한 게 공영방송 장악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 이게 적어도 좀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소리는 어느 한쪽에서 할 이야기 아닌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이 과연 무엇이냐 공영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영방송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라는 대목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전한 국민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영방송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가치가 공정과 공평, 공익일 겁니다 특히 민주적 여론 형성 생활정보 제공 국민 문화 형성의 향상에 그 기여하는 것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영방송의 책물 겁니다 특히나 텔레비전 방송은 아시는 대로 언론 자유는 물론이고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도 정말 불가결합니다 또 정치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방송법에도 말이죠 공영방송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방송법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유일하게 나오는 게 선거법 규정이에요 TV토론을 할 때 공영방송에 맡긴다는 것 하나 공영방송이 뭐고 공영방송은 어떻게 돼야 되고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은 적어도 몇 퍼센트는 뉴스로 가야 되고 다큐멘터로 가야 되고 어린이 풀어야 되고 장애인 풀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방송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영방송만 이야기하지 공영방송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방통위원장이 되건 사실은 이 부분부터 공영방송의 원리 철학부터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를 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 BBC와 NHK를 공영방송의 전범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국 BBC 이사회는 14명입니다 이사회가 14명입니다 그런데 이사회를 누가 임명하느냐 정부가 임명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화 스포츠부에서 공모를 거쳐 인사해서 국왕이 임명해요 정부 부처에서 공모를 해서 뽑고 국왕 찰스 3세가 임명하는 게 BBC 이사회입니다 그러면 사장은 BBC 14명의 이사회에서 선임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장을 추천하고 BBC 이사회가 임명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왕이 임명하는 이사회 그 이사회가 선임하는 BBC의 사장 이 구조가 BBC 구조입니다 일본 NHK는 어떻게 되느냐 최고의사결정구조는 경영위원회입니다 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 총 12명으로 구성해요 경영의 12명입니다 어떻게 뽑느냐 교육 문화 과학 산업 분야 더하기 8개 광역권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2명을 총리가 후보자 명단을 상하 양원 중위원 참여위원회에 제출하고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합니다 총리가 임명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 우리가 비슷합니다 상하 양원 중위원 참여위원 모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원장은 호선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회에서 NHK 회장을 임명하는 겁니다 NHK는 자 그럼 NHK는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말이죠 아베 신조가 살아있을 때 NHK 이사진을 많이 교체했는데 일본 언론도 난리가 났어요 뭐냐 아베가 총리가 소년 시절에 가정교사를 지냈던 사람이 NHK 이사가 됐네 언론에서 아주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일본은 무슨 특징인지 몰라도 굉장히 쉽게 넘어갔어요 인정해주는 분위기 중위원 참여위원 정도 통과했으면 비판을 하지만 일은 하도록 해주라는 생각인지 몰라도 그렇게 돼 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BBC든 NHK든 자기들 나라의 역사와 전통 형편에 맞게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진 구성 방법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 공영방송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총사자들 그러니까 방송국 직원들 방송국 직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의 독립성을 이야기할 때 공영성을 이야기할 때 노조의 입장에 맞아야 방송이 독립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일본 선진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노조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원칙에 맞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가깝습니다 이게 연구한 자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지순 교수가 외국 주요 방송사의 방송총사의 지위에 대한 자료를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영국 BBC에서는 그러면 지배구조에서는 노동조합과 방송종사자는 지위가 어떻게 되냐 영국에는 방송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크게 세 개가 있다 핵심 노정으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노동조합이 있다 2만 5천 명의 조합은 있는데 주요 교습 사항은 임금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개인의 인사상 상담과 조합은 대리 건강과 안전 상여금 서비스 복지 또 다른 노동조합의 경우는 언론인 노동조합 NUJ 내셔널 유니온 오브 저널리스트 3만 8천 명이 있어요 또 하나가 엔지니어 전기분자 노동조합 83만 명이 있다 세 개의 언론 종사자 노동조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노사협정에서는 방송에 독립성 규율하는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고려대 박지순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보도의 독립성이 방송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가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한 방송 종사 노조원들도 노조의 정치적 성향과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사이에는 일정한 한계를 긋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BC의 독립성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독립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도 편성에 노조가 개입하거나 기사 내용과 관련된 이유로 파업하는 그런 것은 적어도 BBC에서는 없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독일 ZF, 오스레아 ORF 여기도 조사를 했는데 유럽 노조들은 주로 산별로조로 소입돼 있고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 및 정책 협약보다 조직 대상 업종에서 있는 보편적인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가 복지 이런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방송의 독립성, 방송 종사자의 제약에 대한 자유 이런 데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은 좀 추상적이고 적어도 언론 자유 환경이 손상됐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노조가 나와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제한적 범위 안에서 항의와 이익을 제기할 뿐이다 그러니까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에서 방송 독립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율하지는 않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목이 우리하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사점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마치 독립성과 민주성의 상징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은 단견이다 그런 사례는 더물다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 공영방송에서도 독립성, 공영성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그런 필요한데 지금 사실 현재적으로 가장 문제는 사실은 현장에서는 노동자로부터의 독립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편성, 구약, 보도의 어떤 준칙 이런 데 대해서 이런 데도 노조에 관한 부분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지만 사실상 방송사 내부의 서열문화, 기수문화, 직종 간의 뭐랄까 안력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노조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민주노총, 언론 노조가 생각하는 방송에서 만든 잘못된 방송 사례 공영방송의 역할을 위하하는 일은 정말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한미 FTA 반대하면서 주저앉은 소, 광고병 논란을 키웠고 하지만 역사는 다 가짜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했던 노동조합, 방송했던 그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시대가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린, 하지만 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후쿠시마 철이소 문제,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알라스카에서도, 호주에서도, 어디에서도 여기에 관한 기사 한껏 나오지 않습니다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초기하게 했던 대로 우리 보도가 바다가 모두 오염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운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한 언론사에서, 인터넷 언론사였던 김한배 신학림 녹취록 적어도 대통령 선거 사흘 앞두고 이것을 메인 뉴스에, 뉴스데스크에 서너 꼭지로 방송할 사안이었는지, 그렇게 자신이 있던 것인지 전체 녹취록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내부에 어떤 작동을 한 것인지 내부에 데스크 기능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만연해 있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공영방송이 가져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항상 공정하고 사실에 바탕을 둔 뉴스와 전화적인 원칙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또 하나 공영방송은 소외된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 뉴스와 컨텐츠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공영방송은 전체의 국민을 대상으로 특히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정보를 회복할 수 있는 핵심 정보섭도군이기 때문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말씀 우리는 이 공영방송의 원리에 대한 장전, 기본 개념을 어떤 법에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언론학자로 물론 정치학자들과 사회 각계의 현자들이 모여서 사실은 합의를 해줘야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정말 민주당에서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21명의 이사 가운데 절대 다수가 특정 이념의 편향적임이 여러 차례 노출된 그런 분들로 구성되고 또한 법정으로 저렇게까지 정해놓으면 많은 방송 내 소외된 소수세력으로는 원천적으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이런 법안이 정말 공영방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2017년에는 왜 이 좋은 방송법을 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걱정 없이 밀어붙일 수 있었던 개혁의 적기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조용하다가 왜 이 시점에서 여당과 합의도 없이 밀린 숙지하듯이 다급하게 밀어붙이는 건지 저도 묻고 국민도 묻고 있는 겁니다 거듭 대돌표처럼 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미 사회적으로 흉기가 된 공영방송의 이 지나친 편향을 그들에 두고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 누가 대통령이 되건 이것은 교정하고 개선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언론 장악이 될지는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저도 앞서 이준석 계획신당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공영방송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 저도 똑같습니다 장악해본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KBS 사장, MBC 사장이 적어도 우리 팬이라고 해본들 크게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오늘의 방송 환경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매체, 유튜브도 있고 다들 검색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한쪽으로 편향된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교정해야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누가 되든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보도, 균형보도로 사회적 나침판 역할을 하는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거제도, 선거룰을 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법 개정으로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의 방송장악을 돕고 또 지난 정권과 연대했던 민노총이 다방면으로 다시 민주당을 지원하는 탐합성 거래의 작품이 이 방송 관련법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방송국 개정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국민들의 편익보다는 오로지 정략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정치적 계약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21명의 이사회 추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제가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범 의원이 단상에 놓인 자료를 훑어보는 모습입니다 옆에 놓인 물컵에 물을 한 잔 따라 마십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의 위원생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임명 절차를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의 2단계에서 법정 추천단체의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임명 제청, 대통령 임명의 3단계로 변경한 점이고 둘째, 이사회 추천에서 추천단체 및 그 인원을 법으로 정했다는 사실이다 현행법을 보면, 현재의 방송법이나 방송문화진흥법을 보면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을 뿐인데 이 야당의 법안을 보면 국회 교섭단체가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 관련 단체 6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방식은 공영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대표성의 보장을 위한 내적 다원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실험 방식을 놓고 보면 현행방송법처럼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인사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과 처음부터 참여하는 분야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사회 구성에 관한 이 법률안은 추천단체로 법정되지 못한 분야 또는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평론권을 침해하고 공영방송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법치주의 원리의 주요 개념인 명확성에도 흔한한다 이 사건 법률안이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낸 법률안이 그대로 본의에서 의결되고 법률로 공포된다면 위헌 입법이 될 개인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2요건을 행사해야 할 이유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첫째는 평등의 원칙에 입어야 된다 공영방송의 다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중에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인사권자가 재량을 행사하는 방식과 법률에서 분야를 특정하는 방식 중 어느 것이 보다 적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야를 법률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여 배제되는 분야나 단체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차별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분야나 단체를 추진 추천단체로 법정하고 추천인원을 할당까지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에 의하여 공영방송이사회에 원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야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평등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안은 21명의 이사회 구성인원을 국회 교섭단체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직능단체로 배분하고 있는데 아무런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 어렵다 단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제안 이유에서 밝히고 있을 뿐이다 첫째, 다원성 확보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성별, 연령 등의 요소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제46조 제3항 본문에서는 지역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추체된 사람을 임명 제측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호는 전문성과 사회 대표성에 따른 것일 뿐 어떻게 지역성을 고려할지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안 내에서의 정합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위 법정단체 이외에도 공영방송의 다원성을 충족시킬 많은 분야 및 단체가 있다 예를 들어 경영회계와 법률은 대표적인 분야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제2호 학회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또는 미디어 관련 학회 지역방송 관련 학회를 추천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 또는 미디어 관련 학회가 무엇인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예측은 어렵지만 일단은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를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송학회나 미디어 학회만이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 방송이나 미디어 연구는 그 외에도 법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등 전통적인 사회과학은 물론이고 방송언어학, 방송엔지니어링, 디지털, 정보보호 등 여러 분야의 연구 대상이다 방송학과 미디어 학만이 공영방송을 연구한다는 전제는 전혀 근거가 없다 넷째, 방송 관련 직능단체를 보면 방송기자연합회, 방송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연합회 3개 단체만 포함되어 있으나 방송연기자, 아나운서, 방송작가, 성우동이 속한 다양한 직능단체는 왜 포함되지 않는지 이유를 알기도 어렵다 넷째, 명확성의 원칙에 입에 든다 명확성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한편으로서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고 만일 법규범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법문상의 용어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입법이다 이 사건 법률안은 방송 또는 미디어 관련 학회를 추천단체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학회는 법적 개념이 아니다 현행법상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개념인 학술단체 이것은 학술단체는 학술진흥법 제2조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이 학술단체라는 법적 개념은 존재하지만 학회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법률은 없다 학회는 과연 회원의 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예컨대 로스쿨이나 법과대학에는 헌법학회, 민사법학회, 형사법학회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술단체인 학회가 있는데 법인격은 없지만 학교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고 임원, 교약, 활동 등 교내외적으로 실체를 가진 단체로 인정받고 있어 이를 학회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학술단체와 다르고 적어도 회원의 자격에 대한 어떻게 정할게 돼서 답이 없는 학회는 정체가 불륜한 취지입니다 규모, 재정상태, 활동 정도, 법인격 유무에 따라서 다양하게 학회를 분류할 수 있다 학회의 개념과 범위가 이를 할지인데 방송위원회가 방송 또는 미디어 관련 학회를 무슨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 명확성의 원칙은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그대로 입법되어 시행된다면 방송통신회의 학회 선정부터 분란이 생길 것이 분명하며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치주의가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5.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는 공영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거버넌스임에도 단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이사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법률안이 정한 법정 추천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법정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의 사람을 이사로 추천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공영방송이사회 참여의 기회가 자신과는 무관한 사회 그러니까 법률이 분야를 한정함으로써 공영방송이사라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직업선택의 자유제한은 이른바 단계이론에 따라 직업행사의 제한보다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1993년 5월 13일 선고 92 헌마 80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사정과는 무관한 객관적인 사회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제한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 즉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를 방어하기 위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안에 규정한 추천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단지 법률의 규정만으로 이 사회의 추천의 기회마저 봉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과잉제한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게 개인적인 어떤 인격의 높고 나듬을 떠나서 적어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연구관을 오래 하신 분의 전문적 견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분의 황정근 변호사의 결론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낸 방송 3법 개정안 중에 특히 이사회 추천에 있어서 특정한 분야와 단체로 한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함정적인 기준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개념이 불명확한 학회를 법정단체로 선정함으로써 법치주의 원리에 입에 대고 특정한 분야 및 단체로 한정함으로써 공영방송 이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에 자유를 과잉침해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헌법연구 전문가의 견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주장의 요지는 이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현재 2명인 의사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4명으로 늘리면 현실적인 문제는 2대2가 되고 2대2는 헌법재파, 방송통신위원회의 교착상태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조직이라도 운영해보고 특히나 여야가 대립이 심한 이런 구조화에서는 불을 보듯 명략 관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한 정당에서 2명의 추천권을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고 보면 3명만으로 회의도 열 수 없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말 그대로 문은 열어놨지만 일을 못하는 식물위원회 될 게 너무 뻔한 겁니다 그리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1명, 9명, 9명으로 되어 있는 이 사진을 21명으로 늘리면 이렇게 지적당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2단계에서 다시 한 번 더 법정추천단체가 추천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단계로 변경하고 이것도 이 사회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추천단체는 어느 단체야 되어야 되고 그 인원 몇 명인지를 법으로 정해놓게 되면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민주성을 높일 것 같지만 역으로 이런 헌법이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볼게요 방송직능단체 저는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연합회 세계당체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고 또 하나는 제가 현업을 해봤습니다만 이건 이미 단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기자연합회가 전국의 방송기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서 연합회장을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가 걸린 듯한 신성범 의원이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연합회 마찬가지입니다 총회가 있고 대형구조가 있어서 회원들이 모여서 회장을 선출하는 대표성이 거의 없습니다 올해는 KBS, 내일은 다음에는 MBC 돌아가면서 하는 이미 단체죠 이 이미 단체의 세 군데만 여섯 명, 두 명의 공영방송이자 추천권을 주겠다 그듭 말씀하신 방송국은 이 세 직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기자, 탤런트 배우들, 아나운서 그리고 이름 없이 일하는 방송작가들 성우, 경영회계직군 이런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은 원천 배제되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의 법률 그러니까 방통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제라면 그나마 언젠가는 우리 대표도 방송사회의 이사가 되겠으라는 기대를 갈 수 있지만 이 민주당이 낸 법안에 의하면 원천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성별, 연령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 드러나는 사실 아닙니까 다원성을 확보한다면서 성별, 지역, 연령 이런 요소를 고려되는 부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대신 법정단체라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단체 방송단체, 미디어단체, 학회 여섯 명으로 딱 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학회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한국언론학회만 있습니까 방송학회만 있습니까 언론정보학회만 있습니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경영직군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멀티미디어학회 말 그대로 멀티미디어들을 연구원 학자와 전문가들 모입니다 스마트미디어학회 미디어정책학회 방송미디어공학회 예술과 미디어학회 이런 분들은 그러면 또 배제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엇을 기준으로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여섯 명의 권한을 주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이 없잖아요 자의적이란 말입니다 졸속한 거죠 저는 이런 상식을 왜 답이 없느냐 말씀하셨지만 법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방송언어학, 정보보호학 이런 데 대한 현대 방송에 필요한 이런 학회와 전문가들의 신성만 의원님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왜 원천 배제했습니까 왜 원천 배제돼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2021년 작년만 하더라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낸 몇 명이 낸 법안에 의하면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성이라는 요소로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2022년 지방성 끝나고 나서 다 없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이것이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하지만 제 눈에는 지금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것을 확대하겠다는 심화시키겠다는 법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국민들께 호소 드리는 겁니다 저는 현업 때 많은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방송은 장악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언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법이든 어떤 정책이든 진공상태, 백지상태에서 작동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수장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장악이든 영향력 행사든 간에 음련한 사실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신보를 막론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사례를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적어도 언론과 정치 특히 방송과 정치의 영역은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영역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민심에 미치는 영향 정부 입장에서도 사사 끈끈 반대하고 침소봉대, 사실 왜곡 하는 매체가 공영방송일지인데 교정하는 수단을 갖는 게 지옥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침소봉대, 사실 왜곡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걸 놔두고 손도 대지 말라 손 떼라 자기들은 서무스하게 아주 쉽게 장악해놓고 뒤에 와서 교정하려는 우리에 대해서 장악이다 저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악했다는 게 아닙니다 뒤틀리고 아주 정말 자극적인 방송 침소봉대와 사실 왜곡하는 저 공영방송의 저 구조만큼은 교정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자 또한 집권사의 할 일이라는 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방송장이라는 표현이 싫습니다 저도 그 회사 출신이었고 공영사 출신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은 정부가 손도 못 댄다 아닙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책이나 진공과 화이트 완전한 백지상태에서 작동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제도는 없습니다 공영방송 제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에 바탕한 공영방송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작동돼 왔습니다 1981년 방송위원회에서부터 그 전에 공보청에서부터 물론 땡전 뉴스라는 오명은 뒤집었었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조금조금씩 나아졌던 거고 그 총화가 방송통신위원회였던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3대2의 구조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치의 타협의 사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에 맞는 나름 고안한 게 3대2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5명을 2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에서 임명하되 2명은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거나 속하지 않았던 정당 2명 야당 2명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명이 3대2 구조를 가져왔고 그것이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조에 있어서는 KBS 11명에서 7대3 MBC 9명 가운데 6대3의 관행원으로 정착됐고 이런저런 말은 있었지만 역대 사장들 다 와서 그래도 큰 문제 없이 방송국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1명으로 늘리겠다 왜 늘려야 되죠? 늘리는 게 과연 공영방송을 발전시키고 국립민복의 공공선에 도움이 되나요? 제가 설명드리지만 안 되잖아요 수많은 이런 허점을 갖고 있는 법안인데 이것을 통과시키겠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상식과 적임을 총동을 할 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지난 사태 MBC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한 많은 분들의 견해를 제가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점을 유의해 보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방송사에서 정권의 교도에 따라서 사장이 바뀌고 했지만 이렇게 심하게 방송국 내부가 내전처럼 찢어진 경우 양분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것을 2017년 상황이라고 봅니다 완벽하게 내전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쫓겨나고 어떻게 보면 불이익든 받았든 그분들이 뭉치고 뭉치고 뭉쳐서 삼노조를 만들고 계속 반대를 해왔고 사실은 이런 점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MBC의 현재 제3노조가 당시에 축출됐던 어떻게 보면 당시 간부들의 전언을 좀 읽겠습니다 오정환 전 보도본부장입니다 현재 제3노조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2일 대선 경선 토론에서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언론 적폐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집권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우리는 얼마 안가 현실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석 달 뒤 소속 의원들에게 MBC와 KBS의 경영진 교체 방법 이른바 방송 장악 문건을 배포했습니다 총 9개 단계의 로드맵은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 시민사회단체 가세 야당 측 이사들의 퇴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실제로 그해 9월 4일 MBC가 총파업에 들어갔고 9월 5일 3대 언론학회 소속 400명이 MBC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MBC 내부에서는 언론 노조의 경영권 탈취 움직임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과거 파업 때 수순 그대로였습니다 2017년 1월 보도국 막내 기수 기자들이 뉴스가 불공정하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윗기수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 8월 9일 보도국 카메라 기자들이 업무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보도국 시제 기자들은 하루 뒤 업무 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보도국 사무실에 앉아 빈둥거리며 일하는 기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겠습니다 편집회의 시간이면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 여성 부장의 길을 막고 그 앞을 지나가라고 요구해 성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언론 노조 MBC 본부는 문이 닫혀간다며 비노조원들에게 가입을 압박했습니다 언론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가입 원서에 서명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어느 정도 수가 찾아 보직 간부들에게는 일종의 자아 비판 절차를 거쳐 재가입을 받아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노동부를 동원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MBC에 압수수색을 하자 명색이 언론사인데 언론 노조원들이 항의는커녕 길안내를 했고 특별근로감독을 나온 노동부 감독과는 언론 노조 파업 집회를 구경하며 손을 흔들어 지지를 밝혔습니다 공정한 수사 공정한 근로감독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김장겸 사장 등 당시 MBC 임원들은 부당한 사퇴 요구에 버티고 또 벗었습니다 저들의 요구대로 사표를 쓰고 나갔으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고난을 감수한 것입니다 언론 노조는 이들을 지금까지도 집요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핍박에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신흥의 이사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학 교수인 유모이사는 허위 날조된 인신공격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총장이던 김모 이사도 검사 사위를 극정한 아내가 병이 들자 결국 사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두 사람의 자리를 친민주당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3일 김장겸 사장을 해임하고 최성호를 신임 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다음 보도국 전 보직부장 김모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최성호 사장은 2017년 7월 사장으로 취임하여 경영권을 장악하고 2017년 9월에 있었던 언론 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직원들의 업무를 모두 박탈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간부들은 2017년 12월 8일 보직 해임됐습니다 다섯 해 동안 어떤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무작정 기다려야 했으며 결국 생방송 뉴스 PD로 발령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또 인사를 냈습니다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보도국 기자로 입사한 저를 편성국으로 보낸 겁니다 다시는 보도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보복 인사였습니다 국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사와 달리 국간 인사는 당사자에게 옮기겠냐는 의사를 물어봐야 하고 인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옮기게 된 편성국에서 제가 맡게 된 업무는 주조정실 MD, 마스터 디렉터였습니다 MD는 주조정실에서 방송 송출이 제대로 되는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새벽과 낮 근무, 밤샘 근무를 이어가는 근무 형태로 닷새마다 꽃밥 밤을 세워야 합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정상적인 수면은 살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6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눈의 막막이 떨어져 나가 출혈이 발생했고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마친 뒤 앞으로 절대 밤샘 근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온종일 모니터를 봐야 하는 주조정실 근무는 늘 눈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담당 의사는 막막박리의 원인을 6년 동안의 야근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50대 중반의 나이에 밤샘 근무를 계속하면 막막박리가 재발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시력 회복을 위해 병가를 추가로 냈지만 사측은 병가 연장을 하려면 상급 의료기관에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일체에서 내쫓긴 2017년 12월 저는 40대였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언론 노조와 한몸인 사측의 괴롭힘 속에 인생의 황금기를 어둠 속에서 진화했습니다 저보다 어린 후배들이 겪은 모밀감과 허탈감 차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정 정파와 세력을 위해 피냥된 보도를 해온 MBC가 하루빨리 정상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 보도국 보직부장 김 모 씨 이야기입니다 김성민 보도국 차장 이야기입니다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오전 연희때처럼 리포트를 취재하러 현장으로 달려간다 파업하러 내려간 사람들의 빈자리를 오늘도 일당백의 정신으로 버틴다 지난 여름부터 살충제 계란을 비롯해 굵직한 이슈를 부족한 인원으로 현장을 오며 취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거의 매일 리포트를 하느라 몸은 녹초가 됐지만 정신은 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취재가 끝나고 오후에 보도국 경제부로 복귀했다 기사를 쓰고 데스크 선배가 송고본을 볼 때쯤이었다 갑자기 파업을 하던 기자들이 보도국 각 부서에 앉더니 경제부장에게 이 자리는 이제부터 내 자리니 비켜달라고 한다 어떠한 공식적인 인사발령도 지침도 없었기에 이를 지켜보는 나는 당황스러웠다 영문을 모르던 나에게는 네 기사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한다 뉴스데스크 QCT를 확인해보니 내가 취재한 리포트와 제목은 같은데 내 리포트가 파업했던 언론 노조 mbc 소속 기자의 이름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다른 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갑작스러운 파업 철회를 보도국 점령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들이닥침에 부랴부랴 짐을 싸서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이날 뉴스데스크에는 교체된 앵크가 나와 그동안의 뉴스에 대해 사과를 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한다 지금 당시 김성민 보도국 차장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리며 취재해 보도해온 내 뉴스가 파업하지 않고 뉴스를 지켰던 동료 스누 배의 노력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뉴스라니 기가 막힌다 보도국에서 사실상 쫓겨나는 다음 날부터 유배 생활이 시작됐다 회사 근처에는 오대 사무실로는 들어오지 말라는 황당한 지침을 받고 동료들과 삼삼오 모여 회사 주변 카페 도서관 등을 맴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인사는 나지 않았다 사실상 대기 발령이나 마찬가지다 2주가 다 될 무렵 문자 한 통이 왔다 카메라 기자 선배가 신생 부서를 만든 팀의 팀장인데 당분간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고 회사 주변에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다 또 대기다 이런 정언이죠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분들에게 유일한 죄라면 파업에 참가 안 하고 당시 보도를 했다는 것일 텐데 이래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돼야 하는 게 제가 좀 의문이 많습니다 다음은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를 지냈던 이상인 부장의 앵커가 겪은 그날이라는 제목을 그립니다 금요일이었던 2017년 12월 8일 MBC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날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온갖 수들을 동원한 급박과 폭력으로 MBC 경영진을 몰았는 뒤 최송호 사장 체제가 시작된 날로 오전에 사장 취임식이 끝나자 MBC 보도국은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파업 중이던 언론 노조 수석 기자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대거 보도국으로 신입해 언론 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뉴스를 제작하던 기자들과 간부들을 쫓아내며 자리를 차지했고 이 숙청 작업엔 당시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고 있던 저와 이상인 부장과 변진 앵카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일 뉴스 진행에서 배제했다는 사실을 통보조차 받지 못했던 저희는 분장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차 소식을 접한 뒤 쫓기듯 앵크룸을 나와야 했고 긴 시간 뉴스를 통해 만나왔던 시청자들에게 작별 인사 한마디로 전하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방송 업무에서 손을 놔야 했습니다 이후 mbc 뉴스데스크는 초유의 결방을 이어갔습니다 해외 특파원 포함 파업 불참 기자들이 제작하던 뉴스들을 폐기했던 언론 노조 수석 기자들은 제대로 된 뉴스를 준비하겠다며 무려 18일간이나 뉴스데스크를 없애고 짤막한 mbc 뉴스로 대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공영방송 종사자라는 사람들이 본인들 편의대로 시청자를 외면하며 메인 뉴스를 포기한 겁니다 그 당시 앵크에서 하차당한 저는 한 달려 간 아무런 업무도 지어지지 않은 채 조직에서 방치되다 라디오 뉴스 편집자로 인사 조치됐고 이후 6년간 스포츠 취재팀과 통일전망대 팀을 전전하며 언론 노조 소속 후배 기자들의 지시를 받거나 저연차급 기자들이 할 만한 업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 6년간 아무런 설미 없는 직급 감동을 당한 채 지내는 수모도 겪어왔습니다 그런 사이 mbc 뉴스는 그 어느 언론사보다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자체해 왔고 당시엔 찾아보기 힘들었던 정부에 대한 비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누구보다 가열차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편부당 정치적 균형이라고는 전혀 찾기 찾아보기 힘든 언론이 되어버린 mbc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 뉴스데스크 앵커 이상한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런던 특파원이던 박상규 특파원 사내 권력이 교체된 2017년 12월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사측의 조치는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파원 전원 소환 통보 특히 본인이 속한 런던 그리고 파리 뉴욕 로스앤젤레스 방콕 등은 지국을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파원 소환 외에 지국 폐쇄 결정은 특별한 명분 없이 특파원을 소환할 경우 향후 민 형사 책임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2년 말 언론 노조에 대항하는 mbc 노동조합을 설립한 죄가 있으니 3년 임기를 채우기 어렵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지국을 폐쇄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국 준비와 함께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남은 런던 직원 2명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보니 계약 기간이 남은 사무실 잔여 임대료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폐쇄 결정을 하면서 그것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본사는 협상을 통해서 잔여 임대료를 낮추라고 압박했습니다 기국 준비와 함께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건물주 대리인을 상대로 자녀 임대료 협상까지 진행해 왔고 그 협상은 귀국편 항공편 예약일 사흘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야 하는 자녀들의 학교 문제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시차 탓에 영국 시간 기준 심야 시간과 새벽에 각급 교육청과 서울의 학교에 전화를 걸어 입학 여부와 절차 등을 문의하고 하소연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폐쇄, 자녀 임대료 협상, 이사 등으로 바빴던 본인 대신 배우자가 모든 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2018년 3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보도본부부 사무실에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보도본부부, 전임 특파원들은 물론 전임 보도본부장, 전임 보도제작국장 등 보도국 주요 간부들과 함께했습니다 일부 주요 보직자들은 이후 조명창고로 알려진 공간에 별도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업무가 주어지지 않은 채 40여일간을 방치돼 있으면서 이른바 정상화위원회와 감사실 조사가 진행됐고 서너 차례 분류가 조사를 받았던 기억이 됩니다 비슷한 시기, 회사는 직급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직급 재여부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본인은 부장 대우에서 차장으로 강등됐습니다 강등된 이유는 20년 차 미만은 그전 성진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차장이라는 새롭게 만들어진 사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40여일간 방치됐다가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뉴스 데이터 팀, 뉴스 투데이 방송분을 꼭지별로 쪼개고 세균을 다는 작업이었습니다 자료로서의 가치도,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일을 새로운 업무라며 부여한 것입니다 기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할 수 있는 일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모욕을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았습니다 전임 특파원과 전 보도국 주요 간부들로 구성된 우리 팀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이는 여러 번은 교체됐지만 영상 취재기자, 전산직 출신 직원들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뉴스 데이터 팀을 적폐 1실 전임 보도국장 등에 배치된 생방송 뉴스 중개팀은 적폐 2실로 불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때마침 진행된 명예퇴직에서 함께 근무하던 선배와 동기는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직급강등, 부당전보 등 부조리한 탄업을 받으면서 그냥 그대로 당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사평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취재부서 배정을 요구했고 사실상 유일한 구제순환인 소송에도 참여했습니다 2021년 부당전보 소송에서 사실상 성소하면서 취재 부서로 배정됐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메트로 라이프 파트 경기지역 행정정보와 미담 사례 등을 취재하는 부서인데 3년 반 만에 취재 부서로 배정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재한 아이템은 모두 뉴스투데이에 방송됐고 뉴스투데이 데스크에 방송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주말 뉴스 아이템이 모자라서 한두 개를 주말 뉴스데스크에 방송한 적은 있습니다 자주 바뀐 관리자들도 할당된 아이템만 채워주길 바랬을 뿐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던 소심한 저항도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여러 동료가 함께 했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뀐다면 사측과 언론 노조가 한통속이 된 MBC에서 이 같은 일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복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언론 노조를 견제하고 언론 노조원이 아닌 사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노조가 힘을 키우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MBC 노조가 없었다면 특파원 소환 뒤 그때보다 더한 해고의 칼바람이 불지 않았을까 아니면 나도 명태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박상규 전 런던 특파원의 정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자가 아니다 전 정치부 기자 김천홍 부장의 정언입니다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2017년 12월 8일 이후 인사 발령 사항부터 찾아봤습니다 다시금 마음속 엉어리진 감정들이 북받쳤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것은 생방송 뉴스 팀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조직협회담 등을 통해 소속과 이름이 조금씩 바뀌긴 했는데 본질적인 업무가 같으므로 생방송 뉴스 팀으로 부르겠습니다 생방송 뉴스 팀은 기자가 중계차나 LTE 연결 등으로 뉴스 참여를 할 때 이를 서포트해 주는 부서입니다 중계 PD가 여러 기술 스텝을 아우르면서 이 일을 총괄하는데 제가 바로 그 일을 맡게 된 겁니다 당연히 뉴스 제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와 일은 맞습니다만 문제는 일반적으로 취재 기자들이 맞는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당시 발령을 받으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인사의 의도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호철 보도국장 김소영 사회부장 김태진 뉴스데스크 편집 부장 등이었습니다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전임 보도국장과 보직 부장들을 취재기자 현장 지원하라고 보낸다는 건 모욕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마침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거의 하루 걸러 한 번씩 추위 예보를 위해 꼭두새벽에 중계차가 나가 일쑤였습니다 선배들은 아무런 내색도 않은 채 평생 처음 롱패딩을 장만했다고 자주 섞인 웃음을 지으면서 묵묵히 일을 나갔습니다 막상 발령을 내고 보니 너무나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가 정작 방송 현장에 나간 기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때문인지 선배들은 다행히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군 복무 2년 2개월 보다 긴 2년 3개월간 1차 생방송 뉴스팅 근무가 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는 날씨 중계 미량 요양병원 화재 참사 평창 동계올림픽 등 일도 참 많았습니다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정신적 굴욕감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왕이야 난인사니까 온 김에 뉴스제약 전반에 대해 많은 걸 알아가자 후배 기자들에게 뭐라도 도움을 주자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쉽지 않더군요 새로 들어온 신입 경력 기자들은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를 마치 다른 중대 아저씨처럼 대했습니다 그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상대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서로를 외면하는 불편한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방송에 도움을 줄까 해서 조언을 좀 했더니만 네가 뭘 아느냐 그냥 시키는 것만 하라는 식의 긴밀적인 은사와 태도를 겪었던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나갈 때마다 다 받으시는 타사 순후배 동료 기자들은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선배 여기서 뭐 하세요 왜 일을 하세요 당연히 그들은 걱정해 해줘서 한 말들이겠지만 제가 일일이 상황을 설명한 것은 아무리 반복되어도 익숙해질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중간에 11개월간 디지털 뉴스 편집팀 1년 10개월 정도의 메트로 라이프팀 기간을 제외하면 추가 1년 4개월간의 2차 근무 시기를 합쳐 총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생방송 뉴스팀에서 보냈습니다 2017년 12월 8일 전까지 그러니까 이 지후 2년 2개월 정도를 취재기자 업무를 했으니까 본업보다도 훨씬 긴 시간을 중계 PD로 다른 중대 아저씨처럼 살아온 겁니다 지난해 7월 당시 보도국장이 저를 불러서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생방송 뉴스팀은 취재기자가 할 일이 아니니 보도국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그럼 취재기자가 할 일이 아닌데 4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도록 한 건 무엇 때문이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보도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보도국을 가긴 가는데 메트로 라이프팀 아니면 경제부 국제부가 어떠냐고 물어보더군요 정치 사회법조는 정치 사회법조는 아예 금단의 구역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저희 비파업자들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내 조건은 싶은데 그럴 순 없으니 대충 욕 안 얻어먹을 만큼만 간판을 단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다 다 몰아넣는 그래도 저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뒤이어 소개하겠지만 멀쩡한 취재기자들에게 영상핀집 업무를 시키고 또 다른 선후배 기자는 각각 기술정보사업 브랜드 디자인 파트에서 본업과 관계에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악의 평범성이 나오는 말을 참 많이 떠올린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저들도 자기들끼리는 조은 선후배 형님 동생일 테고 일테고 지극히 평범한 교우관계를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파업에 참여하자는 우리들은 그들에게 동료는 그형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펼쳤습니다 다시는 우리 MBC에서 이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부 근무하던 김천홍 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전 베이징 특파원 김연석 부장 이야기입니다 역시 특파원 강제소환 이야기니 특파원 강제 소환 아내는 어느 정도 예감했던 일 같았다 최성호 씨가 사장으로 취임한 그날 특파원 강제 전원 소환을 예고하는 TV조선 보도를 받기 때문일까 의외로 담담해 보였다 다음날 소식을 들은 둘째 아들도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다 오히려 아빠를 걱정할 만큼 의연한 모습이었다 고1을 앞두고 있었지만 귀국하면 새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로 했다 가장 큰 문제는 큰아들이었다 고3 수험생이 되는 큰아들은 한국 학교로 전학하면 수시 입시의 길이 모두 막혀버리는 상황이었다 중국 내 한국 학교 편입을 위해 한 학년을 낮춘 터라 더 이상 학년을 내릴 수도 없었다 게다가 큰아들은 성격이 극도로 내성적이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며칠이 더 지나 가족 중 가장 마지막으로 상황 설명을 들을 때 큰아들은 손과 다리에 격렬을 일으키며 눈물을 보였다 이후 귀국할 때까지 큰아들은 물론 큰 충격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아내와 둘째 아들마저 시름시름 앓았다 1년이 넘는 중국 생활 내내 감기조차 걸리지 않았던 가족들이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지수가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고 했다 아픈 와중에도 귀국 준비를 멈출 수 없었던 아내는 몇 개의 침을 정수리에 꽂은 채 외부 활동을 해야 했다 중의사는 침을 놓으며 이렇게라도 화를 배출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제 소환 통보 후 또 본사 귀국 후 나는 회사로부터 그림자 치급을 받았지만 아빠의 직장 상황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에게는 불편한 내색을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큰아들은 예상대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같이 점심을 먹을 친구가 없어 점심시간 내내 엎드려 자는 척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큰아들은 점점 야위에 갔다 둘째도 중학교 친구들이 선배가 되고 후배들이 동급생이 된 상황을 불편하였다 중학교 시절까지 최상위권이었던 대상위권이었던 성적이 곤두박질 치면서 자신감도 이뤘다 화가 누적되면 폭발하는 법이다 낮엔 회사에서 일로조원들의 무시와 조롱을 견뎌했고 밤에는 수험생 아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잠을 줄여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자 결국 몸이 반응했다 2018년 7월 막막이 떨어져 수술을 받았다 쭉쭉쭉 해가 바뀌어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안정을 되찾았을 무렵 뼈만 앙상하게 남은 큰아들이 물었다 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는 이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정말 현장에서 그러니까 뉴스센터 보도국에서 벌어졌던 이런 위에서 보기에는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오고 있는 분들만은 겪은 일이겠지만 굉장한 저에게는 좀 뭐라 그럴까 이 일을 해봤던 저로서는 느낌이 참 남들입니다 남나릅니다 조사 또 조사 김기현 전 정치부장입니다 2017년 MBC 보도국 정치부장을 맡다가 최승호 사장에 오자마자 보직 해임된 김기현 기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최승호 경영진이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와 함께 만든 사내 기구가 바로 정상화 위원회였습니다 법원이 출석과 진술 강요의 불법성을 인정함으로써 힘을 잃고 살아있지만 한동안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저는 2018년 하반기에 이 정상화 위원회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정상화 위원회는 정치부를 제1목표로 삼았던 삼았던 것 같습니다 제게는 2017년 대선 보도에 대해서 추궁했습니다 이 리포트를 위하게 됐는지 이 리포트는 어떻게 제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보도는 문재인 후보를 다룬 리포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몇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이 조사는 결국 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 보도를 이렇게 많이 했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유력 후보 사실상 미래 근력에 대한 언론의 검증과 비판 견제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럼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문재인 후보는 mbc 100분 토론에 와서 mbc가 심하게 망가졌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대세론을 등에 얻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재인 후보를 언론이 제대로 비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mbc 언론 노조 민진이와 기자협회 영상기자회는 이른바 대선보도 감시단을 구성하여 7차례나 보고서를 냈습니다 당시 우리 정치비원 중 절반 이상은 언론 노조 조합원이거나 비노조원이었습니다 저와 정치부 데스크 기자들은 이런 환경과 수많은 공격 감시 속에서 조심하고 신중하게 보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보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뒷전이고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내세운 명목이 뭐든지 결국 저의 전임 정치부장 이도한 문호철 당시 보도국장 등 특정인을 기장한 조사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상위원회가 막을 내린 후 2021년 언론 노조가 낸 노보 특별판은 2017년의 대선보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방송강령 방송제작가이드라인 선거보도준칙 등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선거보도의 선거보도의 생명인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한 편향적 보도로 일관했고 특정후보 낙선을 위해 뛰는 대변인이자 기관지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대모를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mbc의 2020년 2020년 총선 2020년 대선 2024년 총선 보도를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김기현 전 당시 정치부장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대선 선거보도 두 달여 동안 mbc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부터 공정성 객관성 등 위반으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게 모두 일곱 차례 방송사 선거보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처럼 방심의 제재를 많이 받은 것을 들어 저와 우리 정치부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럼 2022년 대선을 이틀 남기고 김한배 신앙님 조작 인터뷰 보도로 방심으로부터 뉴스데스크만 4,500만원 과징부가 라는 역대 최고액 제재를 받은 것을 비롯해 제허가 자체가 문제될 정도의 누적 감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방심의 제재도 누가 받았는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비판합니까 2017년 우리 정치부는 문재인 후보의 mbc 망가졌다 발언을 공영방송 압박이며 언론 장악 의도 비판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도 정상화 위원회는 뉴스를 경영진의 사적 도구로 전략시켰다 사실상의 보복성 보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럼 최근 mbc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재단 보도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언론 노조의 사적 도구로 전락시킨 사실상의 보복 보도 아닙니까 이 역시 제 말이 아니라 김기현 전 정치부장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저와 정치부 동료기자를 향한 서설이 파르턴 정상화위원회 조사는 지난 7년 동안 mbc에서 자행된 불공정 편향보드로 다시 한번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저와 함께 대선 현장을 지켰던 대부분의 후배들은 지금 7년째 취재 부서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5차례 이상의 큰 선거가 있었지만 멀리서 지켜보고만 보기만 했습니다 전 정치부장 전 정치부장의 이야기입니다 허무호 전 북장 북장의 그런 조사 또 조사라는 제목입니다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허무호 기자가 아마 북한 담당했던 모양입니다 2012년 북한의 김정남을 만났습니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취재는 당시 MBC 언론 그런데 절반의 성공에 거쳤던 김정남 취재가 정상화위원회의 먹잇감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은 MBC 기자가 국정원과 짜고 정권에 부역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촛불집회 주최측 추산 100만 명 200만 명 인원을 경찰 추산 인원과 병행해서 객관적으로 표기하라고 했던 지시도 그들에게는 적폐행위였을 뿐입니다 또 그들은 당시 김장겸 보도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제가 청부보도를 했다고 몰아갔습니다 오로지 제 판단에 따른 보도였다고 거듭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시 보도본부 순회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대로 답변하지 않을 경우 저 혼자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수사를 받고 중징계 당할 것이라고 급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2022년 1월 26일 서울 지방 서울고동법은 제1 민사부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사는 그들의 조사 과정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자인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현직 검사였던 제 친구와 스스로 삶을 등진 이후 그들은 제가 그 친구의 행동을 따라할까 봐 걱정된다며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런 조사는 다섯 차례나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회산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요구했습니다 불보듯 뻔한 결과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월요일을 이틀 앞둔 금요일 정상화위원회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너지길 기다렸을 겁니다 존엄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했던 이 상황을 보도했던 어느 기사의 한 달락이 떠오릅니다 2022년 6월 16일 대법원 제2부는 제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성과 관련해서 MBC는 원고에게 천만 원의 위자료와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징계처분 또는 수사 의뢰를 도구로 자백을 강요받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같이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MBC 정상화위원회는 원고 허무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룰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정상화위원회에 의한 강압감 오멸감은 머나면 이국당에서도 십살이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무호 전 부국장의 정언이었습니다 그 밖의 부당노동행위 전 도쿄 특파원 강명일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7년 12월에 MBC의 기자로 입사하여 27년째 근무하고 있는 강명일입니다 MBC에 와서 수많은 선배 후배들과 만나고 함께 즐겁게 일하며 지냈지만 6년처럼 지난 6년처럼 고통스러운 경력단질과 사내 차별은 사별을 겪은 적이 없어서 과연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공경과 정의 자유와 평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을 논의하는 기자로서 또 PD로서 활동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입사 후주로 경제부기절에 일하다가 회사 기획부장을 인연하고 도쿄 특파원으로 4개월 반 정도 일하다가 갑자기 2017년 12월에 회사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도 집사람도 모두 한국에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한국 학교의 선생님 친구들과 인사하면서 3년 뒤에 돌아온다고 하고 도쿄로 떠나 열심히 적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아이는 회사가 이렇게 설마 혹독한 일을 할까 하는 생각에 1년 뒤에는 다시 도쿄에 있는 가족과 만날 것을 생각하고 그때부터 2년 동안 저희 가족은 이산가족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돌아와서 알게 된 사실은 도쿄에서 느낀 것보다 훨씬 참혹하고 암담했습니다 2017년 2017년 하반기 민노총 파업에 동조하지 않고 파업에 불참했던 88명의 기자들 전원이 보도국 취재부서에서 좋게나 뉴스영상센터 또는 뉴스영상국 로 불리는 카메라 기자와 영상편집자들의 조직으로 발령받아 아무 일도 부여받지 못하고 미발령 대기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2018년 3월 5일자로 귀임했을 때는 이들 중 상당수가 기자가 하지 않던 방송작가나 섭외 업무를 부여받고 일하고 있었고 뉴스 자료정리와 기자회견 스크립트를 기록하며 저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배현진 아나운서 박용찬 전 시사 제작국자가 같은 분들은 조명 UPS 창규가 마치 유배자 수용소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 본사로 돌아오고 안내받은 사무실은 보도구 8층 뻥 뚫린 공간의 공룡 책상에 종이로 만든 명패와 전화기 한 대가 달랑 노인 책상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무런 임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가 집에 가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소환된 특화원 여섯 명과 오정환 보도본부장 등 일곱 명이 함께 있다가 그 공간에 다른 부서가 들어온다고 하여 두 차례 다른 장소로 옮겨 사무실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곳은 제2의 조명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과거에는 예능과 드라마 직원들의 숙직실로 쓰였던 곳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경영센터 3층의 숙직실로 쫓겨났고 그것을 문 앞에 A4 용지로 보도본부 사무실이라고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역시 아무런 일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8년 4월 14일쯤 되어 뉴스데이터팀이라는 이름의 부서로 발령을 받았고 이곳은 뉴스와 전혀 상관없이 당시 방송기술본부장이 전산직 전산업무직으로 들어왔던 사람을 팀장으로 앉혀서 신설한 뉴스자료 정리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근 1년 반을 근무하다가 제가 부당전보 불법행위했다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회사는 갑자기 저를 보도국 내의 라디오 뉴스 PD로 발령 냈습니다 이후 회사는 저를 라디오 뉴스 PD로 발령 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라고 아니라고 주장해왔고 같은 시기 언론 노조에서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줄곧 써오던 이모 국장을 뉴스데이터팀으로 발령 낸 뒤에는 뉴스데이터팀이 특정노조를 탄압위한 목적의 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21년 10월에 저를 특파원에서 소환한 것부터 뉴스데이터팀에 발령 내어 단순 자료중리를 시킨 일까지 모두가 불법행위이고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에 해당한다는 확정 판결을 받아 위자료와 체제비 등 모두 5,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회사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재판부 재판부는 저를 특파원에서 조기 소환한 행위는 보복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고 저에게 회사에서 아무런 일을 주지 않고 미발령 대기시키거나 유령인간 지급한 행위와 뉴스데이터팀에 1년 반이나 두고 단순 자료 정리 업무를 반복 지시한 행위 등이 모두 불법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이 일에 대하여 전혀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최성호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하여 서부지검이 최성호 전 사장과 박성재 전 보도국장 한정호 전 보도국장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안영준 사장과 민병호 감사는 부당노동행위 실체를 감사하여 관련 자료를 처벌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사는 수차례에 걸쳐 결정적인 오보를 내는 실수를 했는데도 오보를 한 그 기자를 조사하거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 정당에 전화해 보니 자유한국당과 같은 전화번호를 쓰더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언론 노조원인 이모 기자가 보도했는데 아직까지 그 오보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하지 않고 있고 총선 직전에 보도한 장모 기자의 금안 유착 보도에 대해서도 끝까지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장 기자가 아무런 일이 없듯이 회사를 퇴사해 보니 퇴사해 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직전에 인한 김만배 신학리 녹취락 보도의 기자들과 PD수처 피디들도 전혀 징계를 받지 않았고 이어 벌어진 탈북작가 장진성씨의 성폭행 허위 보도 관련자들 징계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안철수 논문 조작 의혹 보도를 했던 MBC 노동조합 조합은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에 돌아온 뒤 다시 6개월 징계를 받는 등 혹독한 징계를 하여 오보에 대한 대응조차 매우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 노동행위 기소까지 2023년 4월에 진행되자 회사는 지난해부터 저희 MBC 노동조합 기자 3명에서 5명 정도를 국제부와 경제부에 분산하여 전보한 뒤 취재센터에 배치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저희 전체 기자조합은 30명 가운데 겨우 10%에서 20% 인원이 제자리를 찾은 것뿐입니다 여전히 8, 90%의 기자들이 보도국 취재센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뉴스의 방향과 의젠다를 정하는 정치부와 사회부 보조팀에는 단 한 명도 배치받지 못하고 있고 보도본부의 보직자에도 적어도 두 명은 인원비례로 배치되어야 함에도 단 한 명도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회사는 본부장과 인사담당국장 기획국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직자가 언론노조 소속을 가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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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하고 있어 회사가 그야말로 민노총 언론노조원 일색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루어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대표노조결정 이의신청사건에서 언론노조와 회사는 전체 보직자 가운데 언론노조원 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보직팀장 부국장 113명 가운데 97명이 언론노조 가입되어 있고 국장 23명도 거의 대부분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법무팀장 인사팀장 국장 23명은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지만 권리와 의무를 유예하면 보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부장을 제외하고 133명의 보직자 가운데 120명이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92%가 되는 보직자가 언론노조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노형방송이 아니고 의용노조 의용노조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반면 저희는 보직부장이 MBC노동업에 가입하면 한두 달 뒤에 보직 해임이 되었습니다 직원 비율로 보면 최소한의 13명 보직자가 저희 노동조합에서 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8년을 8년을 누락되고 밀리는 고통을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차별이 아니라고 떳떳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회사에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가리고 차별을 없애고 문화방송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쇄정책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7월 15일 MBC노동조합 강명일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쭉 읽고 있는 이 대목은 2017년 12월 8일 이후 벌어졌던 한 공영방송사의 현장 정원집입니다 적어도 지면에서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뉴스를 다루는 뉴스센터 보도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들을 그들의 시각이긴 하지만 전달하고 있기에 읽어보는 중입니다 전 이주성 경제부장 이주성 경제부장 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7년 전까지 기자였습니다 나름 기자라는 직업을 사랑했고 MBC라는 회사의 기자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직분에 충실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몸이 불편할 때도 심지어 가족이 아플 때도 일이 우선이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회사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평생 직업은 한 가지였고 그래도 할 줄 아는 일도 그래서 할 줄 아는 일도 이것뿐입니다 능력이 부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사고 인사고가 최우수 평가도 여러 차례 받았고 한 번도 징계를 받거나 성진에서 누락된 적도 없었습니다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정치 경제 사회부 등 주요 부서에서 일했고 앵크로도 활약했습니다 주요 부서 보직 부장도 했고 특파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가 일생의 일대의 큰 오판을 했나 봅니다 2012년 파업에 불참해서 MBC의 실세인 언론 노조의 눈밖에 나더니 그 끼야 2017년 파업에도 불참했다가 마이크를 영영 뺏겼습니다 언론 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 또 파업에 불참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철저한 따돌림이었습니다 이후 난생 처음 스포츠 관련 사업 부서에 배치돼 석 달 동안 아무런 일도 배정되지 못했습니다 또 뉴스데이터라는 팀에서 계약직 직원들이 하는 단순 자료 정리 업무도 했습니다 망신죽이죠 당신처럼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은 나가라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중계방송 PD로 4년 가까이 수해 현장과 화재 현장에서 밤을 새웠고 음동설안에 야외에서 추위에 뜰기도 했습니다 뉴스 PD는 뉴스 판단을 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원래 기자들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보도국 내에 속해 있는 부서니까 부당 전보가 아니라는 꼼수 괴롭힘이었습니다 아 내 젊음이여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창 활기차게 관리자로서 일해야 할 나이에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인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관리해오던 외부 취업을 만나기도 창피했고 가족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제 경력 단질과 그동안 겪은 수모는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원망할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관련 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로 참기 힘드네요 문재인 정부 5년과 이후 지금까지 2년 넘게 민주당은 언론 노조와 함께 공영방송을 자기 입맛대로 아낌없이 즐긴 세력 아닙니까? 과거 야당일 때 공영방송에 공영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는 법안이라고 자기들이 추진하던 법안을 문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헌신약처럼 버리고 자신들은 철저히 공영방송을 유리 넣고 이제와서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위해 지금의 법안은 개정해야 한다고요 쭉쭉쭉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주성 전 경제부장이 안에서 느낀 점이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겠습니다 이참에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개인의 이야기니까 마지막으로 공영 MBC의 주인은 정말 국민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평생 MBC에서 일한 내부자로서 실토하건대 MBC는 민주노총 언론 노조 겁니다 라는 마지막 말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기가 많은데 조금 더 들어주시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전 뉴스대에서 편집 부장인데 빵빵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아마 워싱턴 특파원 출신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어떤 차장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차장이랍니다 저는 2012년 MBC 경력기자 채용을 통해 방송기자로 입사했습니다 다른 데서 아마 기자를 하다가 경력기자로 모아냅니다 그래서 MBC 입사 이후 사회부에서 기자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던 저는 2017년 12월 아무런 이유 없이 보도국 사회부 수선지국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MBC 구성원 다수가 포함된 제1노조가 파업을 끝내고 보도국으로 올라왔고 주요 보직자들이 저는 교체되면서 보도국에서도 대거 인사 발령이 났는데 저는 졸지에 집에서 2시간 떨어진 수원지국으로 쫓겨난 겁니다 제1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포함한 3명의 기자는 모두 출퇴근 4시간이 걸리는 수원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수원지국에서는 연합뉴스를 지키보다 사건이 생기면 팀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만 주어졌습니다 기자의 주요 업무인 현장을 취재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일 내에서는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3개월 뒤 또 한 번 느닷없이 보도국 뉴스데스크 편집부로 발령됐지만 업무에서 배제된 채 방송센터 8층에 출근해 발령 대기 상태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주간 뉴스팀으로 발령돼 2시 주간 뉴스 신설을 위한 기획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뉴스외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뒤 저에게 돌아온 업무는 원고를 작성하는 작가 업무 CG나 자막을 담당하는 AD 업무였습니다 즉 기자가 아닌 보조 업무를 맡아야 했습니다 그들 중 2018년 12월 달에 2012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회고위협을 가해왔습니다 12월 3일 회사에서 보내온 메일에는 MBC 감사가 2012년 파업 기간 중에 채용된 파업 대체 인력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면서 채용 절차의 공정서가 회사에 기여한 바를 증명하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에게는 회고위협으로 받아들여졌고 실제로 인사위원회에 가보니 10명의 임원들이 1명의 기자에게 위협적인 질문으로 공격해왔습니다 당시 제가 느낀 감정은 알아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괴롭히겠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굴복하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달인 2019년 1월 갑작스럽게 비전클래스 뉴스콘텐츠 영상편집 실무 과정에 참여하라는 통보 메일을 받게 됐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기자의 직무 대신 영상편집 업무를 담당하게 하며 그전에 편집 기술 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기자를 수원지국동으로 뺑뺑이 돌리더니 이번에는 기자가 아닌 영상편집 업무를 강요하는 통보 메일을 보낸 겁니다 이런 치졸한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4명의 기자 가운데 3명은 매일같이 기자에게 이런 발령 통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인사개발부 담당자들에게 항의했습니다 또 부당 정보를 받은 3명의 기자는 보도본부장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수차례 메일을 보내자 나도 편집 기술 배울 수 있다 너희도 배워서 편집 직무를 하라는 간헐적인 담 메일이 나왔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전클래스 교육이 이루어진 동안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몸이 안 좋다라고도 말하고 기자로서도 기자로도 영상편집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항의를 해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MBC 구성원의 업무를 위하는 것이기에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찾은 산부인과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이유로 아이가 아이가 유산됐고 MBC 구성원으로 버텨보겠다는 저는 그 참담함과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했습니다 MBC 경영진은 2019년 2월 18일 저를 급하게 보도국 통일외교팀으로 발령 냈습니다 지금 MBC는 안영준 사장께서 사장으로 계십니다 지금은 상황은 어떨까요 이진희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이진희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 지부가 2017년 파업으로 김장겸 사장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고 후임 사장에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씨가 경영권을 거머쥐게 되자 MBC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복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보복 조치에는 특파원들도 예외가 안 했습니다 당시 뉴욕 특파원이었던 본인도 임기를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채 갑자기 본사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특파원의 소환과 해외지사 폐쇄는 사규상 이사회의 의결 거쳐 결정되어 했지만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사장이 부임한 뒤 MBC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사장 부임 뒤 불과 10여일 만에 강제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3년 임기를 보장받고 뉴욕 특파원으로 부임하게 되어 가족들을 동반해 미국으로 이주했던 필자는 이로 인해 부임한 지 1년 7개월 만에 조기 소환됐습니다 소환된 명확한 이유나 근거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유를 통보하지 못했고 국제부장의 전화통보가 인사발령 사내 인터넷 게시물로 조기 소환 명령을 확인하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임기가 거의 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조기 소환 통보를 받은 일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자녀들도 진학이나 학업계획에 예상하지 못한 큰 변화가 생기면서 마음의 상처와 큰 불안을 겪었습니다 조기 소환을 당한 뒤 필자는 보도본부 발령을 받고 본사로 출근했으나 구체적인 소속 부서 발령을 받지 못한 채 아무런 임무나 역할 없이 아무런 임무나 역할 없이 한 달 넘게 방치됐습니다 방치된 8층 방송센터 8층 사무실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퇴근 시간까지 기단일이 반복되었고 얼마 후 임시로 만든 사무실로 자리를 옮기게 됐지만 역시 업무나 역할 없는 대기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새로 조직된 뉴스데이터팀으로 전부됐습니다 뉴스에 새긴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이 쭉 이어졌던 모양입니다 쭉쭉 이어졌습니다 30년 가까이 몸담은 공영방송 MBC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에 사로잡혀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감추며 여론을 호도하는 사회의 흉기로 변형하는 모습을 할 일 없이 목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비통하고 안타깝습니다 MBC에서 잔뼈가 굵은 저는 지금의 MBC는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했으며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정당지나 선전 도구로 전락한 상황으로 진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진희 부장인데요 말했습니다 MBC가 다시금 특정 정파와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정론직필 불편부당 공명정대한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위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게 이진희 부장의 마지막 말입니다 제가 읽은 이유는 이런 겁니다 언론에는 한 줄 나오고 사장이 바뀌었다 지도부가 바뀌었다고 한 줄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 뉴스를 다루고 선택하고 방송을 하는 뉴스센터 보도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길항작용 인간관계가 작동해서 이렇게 망가졌을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유심히 쳐다봤던 겁니다 제가 확인한 사안은 어찌 됐건 이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론 노조에 함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88명이나 됐고 대부분의 경로가 똑같지 않습니까 모두 업무 현업에서 배제되고 어떻게 보면 이들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기자들이 안 한 일에 갔던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걸 겁니다 이번에 다시 새로운 mbc 사장이 누가 되든 이 사회가 누가 되든 저는 이런 일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노조일은 아니건 적어도 보도본부만큼은 보도본부만큼은 함께 화합해서 갖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하는 그게 공영방송의 살 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공영방송에 대한 불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실은 공영방송의 가치와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그나마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구와 통로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파나 진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에 근거하고 적어도 사실에 근거한 보도 논평 이것이 기본이 되는 공영방송의 존재는 정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엄격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공적 가치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4개의 법안은 아쉽게도 미달입니다 자격 미달이기도 하고 그 본질을 아주 훼손하는 내용이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저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저렇게 21명으로 늘리면 늘리는 여러분의 구호와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한쪽의 편향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위배됩니다 이 법안 고집하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현실인식을 가시기 바랍니다 몇 명의 언론 출신들의 강경한 주장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노선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장 방송위원회 3명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3명 국회 몫을 임명합시다 그러면 다섯 명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들끼리 논제하고 싸워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런 가장 쉬운 길을 놔두고 21명으로 늘리겠다 4명으로 만들겠다 이것은 결국은 공영방송에 피해를 가져올 테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겁니다 멀리 내다보시고 정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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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991 네